안녕하세요 신감독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잠깐 해질 때쯤 집 근처 하천에 가가지고 사진 좀 찍어보려고 나왔어요 300mm의 교포랑 바디랑 잘 되는지 다시 한번 더 사진 위주로 찍어보려고 오늘은 가고 있습니다 빛은 너무 좋은데요 새들이 없죠 어저께 집에 갈 때쯤 보니까 도요새 무슨 도요샌지는 싸운 경우도 좀 봐야 되겠는데 도요새를 좀 찍어봐야 되겠어요 아주 좋아요 물총새 물총새 저기 물총새 저기 있습니다 전선이 앉았어요 준비하는 동안 물총새 날아갔구요 알리지마는 고문도 알리지마 물총새를 그냥 우연히 이렇게 만나서 가까이 찍기가 쉽지가 않죠 물총새 아멘